2022년 9월 25일 새벽 12시 58분입니다.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좀 심각했는데 생각외로 더 빠져가지고 FMC 0.75 나오고 그리고 고금리가 좀 길어질 거다라는 얘기했죠. 원래는 내년에는 다시 좀 빨리빨리 줄어드는 분위기인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하겠다. 그리고 지금 11월달까지 47.0.75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. 12월은 0.5 아니면 0.2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를 잡기 전에는 금리를 좀 장기로 좀 계속 어떻게 보면 고금리죠. 고금리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0.75에서 미선물이 미국 증시가 올랐다가 갑자기 또 폭락을 하면서 이제 계속 빠지고 있고요. 금요일도 빠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따로 보는 지표라면 지표이기도 한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리프트 있잖아요. 이쪽이 먼저 항상 하락 나올 때 반등이 먼저 하루 이틀 2, 3일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증시가 올라오더라고요.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. 지금 파월 발원 이후 지금까지는 올랐으면 그 다음날 떨어지고 떨어졌으면 그 다음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많이 유지되는데 패턴이 또 깨지다 보니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코인 쪽 지금 상승이 그나마 좀 나와주고 있어요. 그런 게 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화천기계 이번에 양지사와 더불어서 좀 많이 올랐죠. 양지사와 더불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 중이기도 하고요. 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한 번 더 갈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양지사도 한 번 어느 정도 조정 왔다가 더 갔었기 때문에 갈 확률은 더 있습니다. 단타 잘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고 GS 리테일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핑크 베놈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 오늘 뉴스로 알고 있는데 일본 영국에서 앨범 세트 1위 했습니다.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계속 1위 좀 되고 있고요. 대우조선이 뭐 이렇게 대우조선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빠졌는데 뭐 친환경부터 해서 다 빠졌죠. 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1차 수주에 6척이 남았다. 일단 뭐 12월 지나가고 내년 정도면 흑전 나올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저런 악재다고 해도 어쨌든 뭐 실적으로 이렇게 가면 조선주는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일단 당장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오르다가도 침체 영향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운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침체까지만 안 가면 됩니다. 근데 뭐 좀 불안한 얘기를 계속 하죠. 하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좀 애매한 것도 있고 포스코 영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이곳 11일부터 무비자 입국 반응해진다고 합니다. 얼마 안 남았죠.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. 보시면 여행주도 많이 빠지죠. 다시 오를 거 아니겠어요. 그렇죠? 특히 일본 여행을 우리나라가 많이 갔는데 환율 영향도 있어서 갈만 하거든요. 지금 뭐 일본이랑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10월 한 초중반? 증시 좀 반등 나올 때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올라갔다가 뭐 이때쯤 뭐 다시 빠진다거나 뭐 왔다 갔다 하겠죠. 이거는 이제 그때 흐름 봐야 될 테니까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단타하기 좋은 테마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SM 요거 나와가지고 SM 쪽 잠깐 올라섰어요. 잠깐 올라섰고 그 다음에 F&M 가이드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네 뭐 별거 없죠. 지금 이 정도면 계속 사도 돼요. 그냥 뭐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월요일날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처음에 좀 버티다가 항상 좀 빠지거든요. 2,000원대 오면 어디까지 또 빠질지 모르겠으나 2,000원대로 밀리면 3,000원이 저항이 됩니다. 여기 보이시죠. 뭐 거래량이 얼마 없어도 이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려면 또 3,000원에서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. 그 정도는 알고 계시되 이제 천천히 계속 매집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왜냐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단지 걱정되는 건 부채가 많죠. 부채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 많습니다. 그래도 뭐 니켈 가격 상승 중이고 니켈이 선물로 거래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계약이 끝나면 이제 높은 가격으로 받게 될 테고 그러면서 좀 좋아질 수도 있다. 그리고 조금 더 불안한 거 하나 더 하자면 이라크 쪽에서 마린 서비스 있죠. 마린 서비스 돈 받을 게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. 이게 지금 하나도 그렇고 좀 대기업 쪽에서도 일은 하고 돈은 못 받는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. 그 저기 도시이건설 이런 것도 해서 돈은 아직 못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있대요.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잘 풀려야 좀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. 근데 어쨌든 돈을 안 받아도 지금 흑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3분이 또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거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다른 뭐 매각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또 이슈가 되면 또 크게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저점일 때는 그냥 천천히 여유되실 때마다 묻어 두셨 매수를 하셨다가 튀어오를 때 그 VI 터질 때 정리하시면 추미한 것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이면 이렇게 해서 물량을 이렇게 많이 사실 갈 때는 된 것 같긴 한데 STX나 중공업이나 근데 지금 뭐 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면 정리를 추미한 거는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이거 중공업 보겠습니다. K조선이 발급 RG 발급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산업은행인가요? 그쪽에서 안 해줬죠. 그래서 선박 취소 내기가 됐고 3자배정 농협은행 나왔는데 2,500 발행되는 거고 그 전에 감자 포함해가지고 주당 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3자배정이긴 한데 신주 8,150일 주고요. 이게 그 그게 없어요. 그 보호 예수 보호 예수가 없고 그냥 팔아도 되는 근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60인가 80% 손해보는 거더라고요. 농협에서 좀 올라야겠죠? 네. 20만 원이니까 또 어느 정도는 올랐을 때 팔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손실 처리 빨리 하고 뭐 가던지 뭐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3자배정 들어오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K조선 임단투 승리투쟁 선포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이교대식으로 해서 그 일을 이렇게 좀 많이 좀 자르기도 했고 했는데 다시 뭐 회복하고 뭐 돈도 좀 올려달라 뭐 이런 걸로 해서 어 대구조선 했던 것처럼 이제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K조선이 지금 2분기 흑전 나왔거든요. 어 K조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소주를 못 받다가 어 지금 어 성과가 높았을 때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흑전이 됐는데 뭐 이런 것도 악재라고도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. 어 차트를 보면 이제 4천원 어 보통 4천원 200원 400원 정도 여기서 안 밀려야 되는데 밀려버렸죠. 그리고 증시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여기도 3천원대 한번 또 갈 수도 있겠다 어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3천원대는 그래도 가구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증시가 매우 안 좋아요. 그나마 다행인 건 코인 쪽 조금 반등 나오고 있다는 거 어 뭐 다 버텨야 될 것 같고요. 네 어 그 다음에 유니언 머트리얼 어 특별히 할 말 없고 여기는 조금 올라도 될 법한데 그래도 빠지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슈 한방에도 날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이랑 계속 어 사이 안 좋아질 거니까요. 어 그리고 어 이 정도면 이제 예전에 팔 정도는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고 한 번 또 튀어오를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. 단할 어 페이코인이 지금 크게 안 움직이고 있죠. 지금 뭐 루나 쪽 그 권도영 어 쪽을 지금 검찰에서 어 그 여권 말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하려는 것 같아요. 들어오게 해서 검찰 수사받게 하고 이걸로 좀 뭐 이슈머리를 꽤 할 것 같긴 합니다. 워낙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꽤 뭐 또 그 여당이나 뭐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상승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 또 이런저런 악재도 있고 뭐 하긴 하긴 하지만 어 그걸로 봤을 때 단할이 페이코인이 승인이 더 늦게 나오거나 조금 분리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유니슨 어 지금 우리나라 쪽은 풍력이랑 이런 거 좀 줄이고 있고요. 태양광도 지금 뭐 검찰 수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은 조금 별로 해외 쪽으로 역시 좀 잘 풀려야 되고 해외 쪽에서 뉴스 나오면서 좀 추세 살아나면 그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고 어 국내에서 하는 거는 지금 많이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졌어요. 어쨌든 원전을 조금 더 뭐 키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 하지만 결국은 가긴 가야 될 어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.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니까 이천 또 이천 아래 내려오면 이천 초반이나 이럴 때 조금씩 어 추매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사 뭐 특별히 뉴스는 없었고 여기 살짝 반등 나올 듯 했는데 어 지금 밀려버렸어요. 증시 아마 밀려서 더 밀린 듯 싶고요. 한 이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1,300원 네 이 정도 네 아무튼 뭐 어 어쨌든 여기도 인프라 확대든 어쨌든 하긴 할 텐데 이런저런 걸로 해서 어 원전을 짓든 뭘 짓든 뭐 친환경을 하든 뭐 전선은 들어가긴 하니까 어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나마 조금 불안한 건 이제 후반 쪽 어 이쪽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역겨위 그 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아요. SM라이프 디자인 어 살짝 튀었다가 어 내려왔죠. 네 뭐 별건 없었고 뭐 증시 밀리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슈에 또 한 번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전에 한 2,500,600원 이 정도 까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기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네. 이제 매각도 있기 때문에 어 쉽게 쉽게 돈 벌 수도 있는 어 테마주로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악재는 이제 뭐 이사회에서 이수만 총괄이 필요하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게 나오면 악재로 또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런 게 있고 퍼러비스 살짝 오르나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뭐 게임제도 다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빠지는 거라 뭐 크게 뭐 어 할 말은 없고요. 뭐 그래도 생각보단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도 입니다. 고 GS 리테일 어 생각보다는 그래도 안 빠지는 편 이고 거래량도 조금씩 좀 실리는 분위기긴 해요. 어 좀 잘 이제 오를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. 좀 증시 상승장에 한번 또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좋은 뉴스도 나오고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다행이지만 뭐 원소주 좀 잘 팔리고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도시락 같은 명우도 지금 뭐 잘 팔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괜찮다고 봅니다. 어 지금 사기에는 어 조금 높죠. 한 요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최소한 25,000원 이하 좋다고 보이고요. 키스트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는데 여기는 SM 호지에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. 어찌됐건 내년 어 텐트폴 까지 그냥 버티시면 되고요. 많이 빠지면 천천히 줍줍하시고 왜냐하면 이 종목이 무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쭉 이렇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튈 때도 올라왔다 바로 빠지고 이렇게 타기 때문에 천천히 매우 천천히 한 지금 약 1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도면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미디어 쪽 올해 괜찮을 것이고 키스트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. YG 플러스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. 추메한 다른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고 예전에 샀던 조금 플러스인데 조금 더 빠지면 팔까 살짝 고민도 하고 있고 아니면 빌보드 순위 이번 주 나오면 다음 주죠. 나오면 그때 올랐을 때 일부 정리해서 왜냐하면 계좌에 두 개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다른 쪽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좀 많이 빠진 쪽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여기는 어차피 누가 아프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세 차례 공연 연장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. 앨범 잘 팔렸죠. 지금 초동 엄청 잘 팔려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걸로 일단 영국에서는 앨범 차트로 1위 했기 때문에 잘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. 여기는 빠지면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천천히 더 빠지면 그냥 계속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사다가 튀어오를 때 최소한 7천 8천 이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테마로서 아니면 실적으로 매우 좋다. 그리고 침체가 오면 지금 강달러죠. 달러 엄청 강한데 미국 공연 세 번 더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돈 더 돈 더 들어오는 거예요. 엄청 좋죠.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인코는 역시 빠지고 있고요. 좀 더 빠지면 한 천원 이하 내려오면 또 한 번 또 노려볼 수는 있겠다 싶긴 합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여행주들 여행주들 조금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ihq는 정말 이야 망했네요. 그리고 세원인씨 가끔씩 좀 튀어주긴 하는데 한 번 이렇게 크게 한 번 갔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.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겠고 EV 수성 좀 튀었어요.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죠. 좀 튀었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나 KT 뭐 통신사 쪽 나쁘지 않았고요. 미코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정도면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쪽 좀 많이 좀 줄이고 있잖아요.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쪽 지원이 돼서 가줘야 다시 한 정부 정책이라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외국 쪽 중국 쪽은 ESS 많이 좀 하고 있고요. 다른 쪽 태학률을 하게 되면 ESS 많이 쓰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걸로 봐서 해외 쪽에서 좀 잘 풀린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까지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운임지수 좀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간 상태 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좋아서 좀 밀리고 있고요. 포스코는 뭐 이렇고 대구조성도 살짝 올랐다가 조정 왔습니다. 그래도 대구조성은 좀 괜찮고 대구조성 갈 때 같이 올라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. 그나마 엔진 조금 있는 정도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식품 쪽 푸틴 한마디에 어찌고 다 올랐는데 윙이푼 또 별로 안오르고 끝났어요. 좀 세력이 다 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정도면 다시 또 매수해도 되는 구간입니다. 빠질수록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